여러분 밑에 보이시죠? 구독 눌러주세요. 좋아요 누르고. 자, 반갑습니다. 가현주TV 삼성란지 응원단장 김상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. 우리 강민호 데이 때 우리 강민호 선수에게 파이팅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구미여고 학생들이 영상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우리 강민호 선수가 그 영상을 보고 아이스크림을 사주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구미여고 학생들이 지금 라이온즈파크로 오고 있고요. 어제 오는 대로 그날 우리 강민호 데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유니폼, 티셔츠를 전원에게 전달해주고 또 우리 강민호 선수의 친필 사인볼까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. 잠시 후에 우리 구미여고 학생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보시죠. 은하우 이혼이 하는 게 누군가 어디에 걔서ọt까? 강민호 선수대 내 인생합니다! 양해 민호 선수 강민호 선수가 여기서 할 거야 여기서 있으니까 한 원의 피로 어서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흐어어어어어 칼식 네. 축복합시다. 나는 아저씨 형의 엄마. 자, 그럼 지금부터 우리 강리로운 준비. 자, 이제. 아저씨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응. 가져보단, 응. 일단 연습드리기가 가서 아저씨끼리 뭐 달라고 얘기하시면 드릴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질문 주고받을 수 있는 강리로와 함께하는 KNA 시간. 아, 뭐 있었어. 진짜? 네. 너무 날아야 하는데, 정확하게 안 해야 되는 거야. 우리 강렬 학생들은 어디가 그 개념으로 가 계신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나아주셔가지고 지금 저기 서 있는 겁니다.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 않으시겠죠? 우리끼리 그렇게 하는 걸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그렇게 됐어요? 네. 뭐야 왜냐? 반짝이가? 선생님들은 그 반짝이 신선하지 않아요? 행복합니까? 네. 네. 그리고요. 너무 나을 것 같아요. 너무 나을 것 같아요. 그 사람은 연구소장이죠? 주변에 좀 비싼 집 밖에 없었어요? 하나, 둘, 셋, 넷. 미! 빠밤빠. 위로 위로 삼성갑니다. 곰lax. 맨 잔! 마이, 스킨 맨 잔! 어? 강민아 섰지만빈씨 안 대신 затening. 자 autonom 공aney都 하고 있습니다. 답은 중system과 노래에 대해 설명해드망 muerte. 되게 크게 해. 크죠? mayonnaise. 아 너무 새롭다 왜 새롭다 아 새롭다 아 새롭다 야하 화이팅 그리고 오랜만에 저 이렇게 어린 친구들 만나가지고 응원받아가지고 정말 힘이 나고 카드는 썼지만 기분 좋게 잘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미여고에서 온 3학년 1반 학생들입니다 우선 이렇게 저희를 라이언즈파크에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멋진 활약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잘생겼어요 진짜 뭐 뒷말이 아니라 탁 탁 탁 탁 야구에서 가장 최고의 설렘 포인트가 아닌가 그리고 학원은 흐릴수가 고3이다 보니까 조금 막혔는데 그래도 야구 보면 조금 응원같이 하면서 그런 게 스트레스를 조금 풀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내년에 수능 올해 수능 쳐서 내년에 야구장 더 많이 올 테니까 계속 삼성 있어 주세요 화이팅 가지 마세요 확인 합리할 Fun